자, 우리 집에서 외국인의 가을 때 사람은 그의 아이치다? 진짜? 제 아이치인가요? 어머, 어머, 어머님. 나의 아이치인가요. 아이치인가요? 오빠부인이 아이치인가요? 오빠부인이 아이치인가요? 오빠부인가요? 오, 너무 너무 더워. 나의 아이치인가요? 오빠부인가요? 이건 바다의 아저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저씨 바닥에 대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그래요? 왜요? 그게 뭐? 아유이기로! 오! 오! 이 신호를 도래? 이제 신호를 얻게 할 수 있어요. 오! 고구마스는 이래. 그치고! 오! 그치고 있어요. 오! 그치고 있어요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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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미국의 상승자들은 아주 큰 웹스텔이지만 어떻게 우리 이름이 바이비가 만들었죠? 왜요? 우리가 사실 minimalist의 아 substrate에 도전에 있는지 우리가 인만의 아끼가 심합니다 왜 넌 바이비가 없었죠? 우리가 그 중간에서 médical 다행히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그런 중간에 찾아 покल고 그 중간에 이 정신에 도전을 찾았죠 하지만 글로벌의 아이들을 통한 아이들을 찾는 중 나는 사실, 우리 아이를 갖는다 왜 우리 아이를 잔는거야 그uar품을 vá는거야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외할때는 빛이 질을 하고, 하지만 내가 bara 애교하는 것을 응가요 그는 왜 왜 아이를 잔는거야 네, 오늘은 너는 자 asthma 그러면 우리 아이를 잔을까 그런데 이게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그게 괜찮죠? 네,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ICU에서 계란을 만들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왜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너는 괜찮죠 그런데 그게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destiny 초반에 결혼했을 때는 애기를 갖지 말자, 애기를 갖자 그냥 결혼하면 애기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따로 저희가 애기를 안 가질 그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Nice nauw In Korea, I remember her... I think her mum , or some of them I remember give her like black garlic Have this, it'll make you have a baby And I'm like, if it happens, it happens But if it doesn't, it doesn't And I'm not going to go to a doctor and spend $20,000 to have a baby When it should happen naturally Not everyone can have a baby but you know that's just the luck of genetics and stuff